하하하하 그치! 잘난 대신 놈들이 입을 모아, 중전을 개처럼 팽개치라 외치니! 이놈의 가짜 왕이 하는 말이, 중전을 폐회시키려면, 나도 폐회시키라 이놈들아! 이끌어라 이놈들! 납풀대는 용포자락을 들고, 유생들 등짝을 한놈, 두놈 밟아 넘어가는데, 아니 저 멀리, 곱티가 오늘 중전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겠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내라 모르겄다! 중전의 고운 손목을 잡고, 냅다 뛰어가는데! 그... 그 고운님의 손길이... 그 고운님의 손길이... 그 고운님의 손길이... 포장 haha 무카 사이 제 andra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